안녕하세요. 최태근입니다. 지금까지 까레라이스TV의 모델 최우진으로 1, 2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5시간 이상 분량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을 재밌게 편집해주셔서 여러분이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신 고생하신 까레라이스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부에서 결혼을 일찍하게 된 배경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게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1999년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특전사 입대 배경, 입대 과정 이런 부분을 디테일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특전사는 서류 전형이 있죠.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신원조회, 정과유무 이런 등등 그런 걸 보겠죠.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 어느 일반 현역병들과 똑같이 보는데 저희는 따로 모아서 특전사 지원자들만 따로 모아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현역에 준하는 1급 또는 1급 이상의 신체가 돼야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필기시험 그리고 체력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서류 전형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보는 시각 같은 것들 좀 더 점검하는 부분들이 조금 변화했다고 들었어요. 저희 때는 생활기록부, 대학교 진학유무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배점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대해서 만나는 동기생들을 봤을 때는 그게 배점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까지도 하고 부사관 학원까지도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보통 똑같아요. 신체검사 일반 현역병들과 똑같이 보는데 제 앞번에서 이제 검사를 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부산 사람이죠. 그 친구가 이제 시력검사를 하는데 이건 사실 이렇게 풀바디가 나와야 돼요. 걔 자세를 따라 하려면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준비 하나 했습니다. 촬영 도구로서. 그 친구 저희가 시력검사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친구는 처음 등장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팔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올리더니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 턱을 이렇게 치켜들면서 1, 4, 위로 이렇게 하다가 걔는 떨어졌습니다. 바로 모병관이 이런 씨. 꺼자! 그래가지고 걔는 그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특정 교육단에서 교육받고 있을 때 제 밑에 기수로 들어와서 또 저와 조호를 하게 됩니다. 제 기억나십니까 선배님?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썰은 또 물고물고 하면 좀 엄청난데 사실은 저의 사촌 형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수가 높기 때문에 선배님. 저는 누구 아십니까 선배님? 그러길래. 어 걔 잘 알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는데요. 뭐 잘 현역생활 잘하고 건강히 제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기시험을 치죠. 저희는 참 구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A4G를 한 장씩 이렇게 배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병관이 여기에 나오는 문답지가 그대로 나온다. 시험에. 그러니 아마 추려서 나올 수도 있고 문항이 작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안에 있는 것만 나오니 다 외워라. 라고 말을 하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 외웠죠. 저는 만점 받았습니다. 만점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똑똑해서 만점을 받은 게 아니라 만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고 외우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과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정도도 외울 수 있냐 없냐를 가리는 아 이게 지능검사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0% 떨어진 것 같아요. 가려내는 거죠. 돌에 새겨가지고 그게 새겨지느니 이 돌이 너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서 색이 깎아지지도 않느냐. 이걸 약간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체력검정은 다를 거 없지 싶어요.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뭐 이런 식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면접이 남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볼 때는 요즘 면접은 회사 면접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면접의 자세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부사관 학원에서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학교들, 고등학교건 중학교건 대학교건 어느 학교를 가나 실내체육관이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학교, 뭐 날짜, 뭐 시간에 모여라라는 이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여요. 이제 최종 테스트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체육관 안에서 뭘 하냐. 이 단상에 올라가라고 해요. 단상에 이제 10명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떡떡떡 10명이 서 있겠죠. 그러면 바지 내려 이랍니다. 어우 당황스럽죠. 왜 바지를 내려라 할까. 그러지만 뭐 가고 싶으니까 내립니다. 딱 내리고 팬티만 딱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한참 보다가 모병관이 돌아. 뒤로 돌아. 그럼 또 돌아요. 다시 원위치 바지 올려. 그때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명씩 내려와서 모병관 책상 앞에서 이제 한두 마디. 너 잘할 수 있겠냐.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너 씨, 눈빛이 좋은데. 아, 이 새끼 눈빛이. 야, 눈빛이 희미한데, 티미한데 이거. 하겠냐,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그 단상에 올라가느냐. 왜 바지를 벗느냐. 아, 허벅지 굵기를 보는 겁니다. 이 새끼가. 아, 죄송합니다. 욕해서. 얘가 잘 걸을 수 있겠냐. 공수부대의 꽃은 또 철리인군 아니겠습니까. 허벅지가 튼실한가. 아니면 고라가지고 제가 걸을 수 있겠냐.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우 등급 매기듯이. 이제 요게 최종이 확정이 나면 이제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서 이제 매도 며칠 몇 시에 어, 지금은 특수전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특전교육단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특전사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어, 입대 과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미디어맹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사실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주고받지 메일 보고 이런 식이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고 핸드폰 만지고 오래 있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실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 주변에 유튜브 하는 동생들한테 들으니까 뭐 이렇게 요 밑에 소프타이트, 자막도 이렇게 한글로 넣어야 되고 제가 발음이 좀 알아듣기 힘들면 자막도 넣어야 되고 뭐 제가 음, 어, 아, 이럴 때 이제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짧게도 만들어야 되고 뭐 효과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밥벌이로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저를 보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는 거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는 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워가면서 진화하는 과정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궁금하신 점 까레라이스에서 미처 딥하게 다루지 못한 분들,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 그 부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부족한데 지금까지 지켜봤, 긴 시간 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아,